1, 2, 3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린이 라고 봅시다! 저희가 이곳에 보이는 이유! 네! 뭡니까? 바로바로 인도 계시는 악티스트 분들의 뮤비 4개를 저희가 아주 보고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대단해요. 저는 무진장 설렘이다 지금. 무진장 설렘이에요? 무진장 설렘입니다. 항상 새로운 음악을 접할 때 그런 설렘이라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도 되고 네! 맞습니다. 어떤 느낌의 곡일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어떤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나라마다 또 특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음악적인 특성이. 네! 혹시 인도의 음악에서 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약간 피리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전통악기 소리? 좀 그런 게.. 네! 일단 그럼 먼저 궁금하니까 첫 번째 음악부터 으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음악이 또 대세.. 대세.. 네! 자, 나이스! 그렇죠. 바로가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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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Moto gu 미 무조건 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